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칭찬이 있다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을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칭찬이라면 가장 수치스러운 말은 어떤 것일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포기하고 싶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최고의 수치의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그런 간증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을 듣는 인생인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힘을 가졌던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예루살렘 임금 마을인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통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잘했고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기쁨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은 예수님께 정말 잘하는 가정이야 예수님을 정말 잘 받드는 가정이야 라는 소문이 날 만큼 그 가정은 특별한 예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마다 배단위에 들러서 그 가정에서 대접받고 쉼을 가질 만큼 돈독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병들어 그 가정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상황 가운데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온 마을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칩니다 예수님도 함께하고 나사로도 함께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하면서 그 잔치는 행복한 잔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6월절이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작은 배단이라는 마을에는 너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큰 무리는 예루살렘에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배단이로 큰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배단이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단이가 축복되고 아름답고 경건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문화사역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 받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신 귀한 말씀으로 내게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 날씨는 그저 수박 시원한 수박 깨털해 가지고 얼음 둥둥 띄어 가지고 이야 맛있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딱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말씀을 배워야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체험이 있는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되받은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 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 연결을 시켜주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나사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서야 합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만 믿고 나는 그런 체험을 받았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고리라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연결고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사로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은혜를 전달하게 만드는 준비된 나사로 오늘 이 시간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먼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보는 일에 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나를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랫동안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봉사활동하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장이 오랫동안 사업장으로 열려있지만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은혜를 가졌지만 그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지만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내가 세상 가운데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며 가만히 있는 인생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함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 나의 생각하는 바를 통하여 예수님께 함께 혼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나사로는 바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열심히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열심히 좋다는 것 다 먹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다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명확해지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정확하지 못함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건강해지는 이유 센스를 빨리 발휘하셔야 해요 내가 건강해지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힘을 다하는 이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가장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며 전했더니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간증은 어떤 것일까 나는 무엇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까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순간에 나사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만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랍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의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간을 썼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인기가 많구나 내가 최고가 되었구나 생각하며 자신을 더 높이는 일을 가졌다면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때에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을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고 역시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에서 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는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여러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 열심히는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을 다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목적이 분명하면 고난 속에서도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진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인생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돈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그 열심히 해서 벌었던 돈을 자식들이 한 번에 다 날리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유 나는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문제예요 이 영적인 큰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냥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발 우리 자식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편 제발 건강 잃지 말고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의 복을 위하여 강구하고 또 강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방법이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자꾸 세상 속에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라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지도자가 나사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서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모의할 만큼 나사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러 그리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져요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구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용광로 속에 빠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쫙 펴지면 이 시간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시간은 가득 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 없어도 걸어서라도 와서 다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를 결심하고 올바로 살아가면 내 인생에 곳곳에 장애물이 많아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할 만큼 엄청난 위험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만남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만나는 것 자 우입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축복됩니다 만남이 진짜 중요합니다 준비된 나사로를 만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 좋은 만남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닮은 성도들을 배출하고 세상 가운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 자 같이 해볼까요? 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 어떻게 변화돼요? 네 삶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만남을 가지는 일이 준비된 나사로를 통해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남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를 만나서 나를 만나서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죽게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들이 생각해온 인생의 모든 생각들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게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나사로를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했던 사람들이 나사로를 만나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인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준비된 나사로가 그를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쩔 수 없어 네 이 말씀을 아주 잘 하시니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과의 만남을 가진 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준비된 나사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나사로가 되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사로처럼 준비된 자가 되라 아니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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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어이구 어이구 준비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사로가 되라 준비된 자가 되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알고 나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준비된 나사로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교회 안에서만 그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에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성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쁨을 발휘하고 승리의 축복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토인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야!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나사로 준비된 크리스토인 나를 만나면 변화되고 나를 만나면 언어가 바뀌고 나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크리스토인 나를 만나면 하! 어떻게 당신을 만나면 기도하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면 예배드리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당신을 만나면 말이 바뀌네요 내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고 상처만 주고 아픔을 줬는데 당신을 만나니까 행복한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네요 당신을 보니까 자꾸 계산했던 내 인생에 계산하지 않고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네요 그런 용기 있는 말을 주고 또 용기 있는 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나사로를 주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